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4편, 몽골군 퇴각, 그 불안한 종전 극본 이상남,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종 18년, 서기로는 1231년에 있었던 몽골의 고려침공과 그에 대한 고려군의 항전에 얽힌 과정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끝 무렵에 고려의 서울이었던 개경이 몽골군에게 포위된 상태라고 했는데요. 몽골 침공으로 인한 여몽전쟁이 이 시기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그 개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몽골군사의 포진과 진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선발부대가 먼저 함신진에서 철주 거쳐서 삭주 그리고 안북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본군인 살리타이 부대는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지휘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그 길은 노선은 같은 길이지만 북대가 두 갈래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이제 귀주 지역에서 싸우고 한 것은 다른 부대들입니다. 하나는 내륙부대로 보고 있고 그걸 북로군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함신진을 통해서 좀 더 동북쪽으로 지나서 귀주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귀주성 전투를 벌였던 이 갈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몽골의 진경로는 세 가지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 몽골군의 편제를 1군, 2군, 3군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남로군, 북로군, 중군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 명칭이야 어찌됐든 몽골군은 세 갈래로 고려 영토를 진격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고종 18년 12월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살레탑을 원수로 하는 몽골군의 본군은 현재 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에 해당하는 안북부에 진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몽골군의 원수인 살레탑이 안북성에 들어가서 총지휘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한 갈래의 군사는 고려의 장군 박서가 수성작전을 펼치며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귀주성을 두 달이 넘도록 함락시키지 못한 채 발이 묶여있는 형편이다. 나머지 또 한 갈래의 전투부대는 이미 철주성과 평주성을 무자비하게 도륙하고 남쪽으로 진격하여 지금 고려의 왕도인 계경을 포위 중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고려 조정에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어사, 민희 등을 접반사로 임명해서 깍듯하게 대접합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어떻게든 몽골군과 화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원나라 역사서인 원사의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몽골군의 원수 포도, 적거, 당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고려의 왕성에 이르렀다. 왕철이 사신을 보내어 소와 술을 가지고 맞이하였다. 12월 1일에 다시 사신을 보내어 행령에서 원수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다음 날에 고려의 사신들이 원수가 보낸 사람 40여 명과 함께 왕성으로 들어가서 문첩을 왕에게 주었다. 원사에서 왕철이라고 표기한 인물은 고려의 국왕이었던 고종을 읽혔습니다. 자, 고려의 왕이 우리 몽골군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려고 맛있는 술을 보내왔구나. 어디 술 뿐이냐? 자, 저기를 보아라. 저 수들이 바로 고려 조정에서 우리 군형으로 보내온 부식이니라. 자, 그동안 전투를 치르느라 심신이 지쳤을 터이니 이제부터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하라. 그러나 그들은 고려에서 제공한 음식 대접이나 받으면서 고려 조정의 반응을 점잖게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군사들은 사찰 흥왕사에 난입해 닥치는 대로 부수고 죽이고 약탈합니다. 이 교부는 동국 이상국 집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무릇,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없고 사람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신들이 불초한 탓으로 하늘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문드러지는 난리를 내렸습니다. 저 달단의 완악한 종자들이 까닥없이 우리 지경을 침범하여 우리의 변방을 깡그리 쓸어내고 우리 인민을 모조리 도룡냈습니다. 왕경 근처에까지 들어와서 주변을 유린하고 호랑이가 고기를 낙아채 됐습니다. 백성이 겁탈을 답하고 죽은 자가 길가에 널브러졌습니다. 군신이 방어할 계책을 생각해봤으나 창황 망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릎을 끌어안고 머리를 감싸주고 장탄식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앞에서 이 교부가 달단의 종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달단은 타타르, 즉 몽골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한편으로는 고려 조정의 환대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경 일대를 난도질한 것은 빨리 항복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교부는 개경 일원에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는 몽골군에 대해서 달단 족숙의 잔인하고 흉포한 성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들은 금수보다 못한 놈들이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고려 조정에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왕족인 회안공 왕정을 보내서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개경을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 원수, 포도, 적고, 당고 중에서 포도가 별동대를 이끌고 지금의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충청도의 청주와 충주 등지로 내려가서 약탈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충주에서의 전투가 고려사에 주요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에서는 항복을 하라는 몽골군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 군사들에게 선물 공세를 취하면서도 결국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온갖 무기를 동원한 몽골군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장군 박서와 김경손이 결사항전을 계속해왔던 이 귀주성의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장군! 몽골 오랑캐들이 지금 지척의 거리에다 태형 포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들이 곧 공격을 해올 것 같습니다. 저들이 포차로 쏘는 바위똘이 우리 성원에 도달한다면 우리 포차의 탄안도 적진에 도달할 것이 아니겠느냐? 성중에 있는 포차를 모두 적진을 향해 배치하라 했는데 어찌 되었느냐? 예, 모두 배치하였습니다. 김경손 장군이 지휘하는 서문 쪽의 군사들 역시 무너진 성곽을 모두 수리하고 전투 퇴새를 갖췄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군! 저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적진을 향하여 포차를 발사하라! 포차 주변에 있는 오랑캐들을 향하여 군사들은 활을 쏘라! 몽골 군사가 큰 포차를 가지고 성을 공격하므로 장군 박서가 또한 포차를 쏘아서 돌을 날려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던 적들을 수없이 처죽였다. 장군! 눈빛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 안에 갇혀있는 처지라고는 하나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쏘는 바에야 울려다보고 쏘는 저자들을 못 당해낼 리가 있겠느냐? 자! 후퇴하는 저자들의 뒤통수에다가 화살을 날려주어라! 몽골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서 진을 친 다음 모책을 세우고 수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고려 조정의 통사, 즉 통역관인 지의심이 국자감 정구품벼슬인 항록 강훈창과 함께 박서가 지키고 있던 귀주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장군! 이 자들이 장군을 면담하길 청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몽골 오랑캐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오랑캐들과 담화를 즐기려는 것이 아닌 바에야 통사가 우리 성에 올 필요가 없는데 어쩐 일인가? 장군! 소위는 몽골군 원수 살레탑과 우리 고려 조정의 심부름으로 급히 찾아온 것입니다. 뭐라? 내 고려의 장수로서 조정의 명이라면 접수하겠으나 적정인 살레탑의 명 따위는 필요 없으니 쏙 물러가도록 하라! 장군! 여기 대왕 폐하의 아웃님이신 회안공의 서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 전쟁을 멈추고 항복하라 하였습니다. 뭐라? 어디 그 서찰이란 것을 내놓아라! 나는 이 서찰이 회안공의 서찰인지 아닌지 믿을 수가 없다. 선명 회안공의 서찰이 틀림없다 하더라도 몽골 오랑캐를 겨누고 있는 내 장카를 결코 내려놓을 수는 없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동사고 무화하고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썸 물러가지 못할까! 박선은 회안공 왕정의 서찰을 가져온 지의심 일행을 물리쳐서 돌려보내고 맙니다. 최후를 대신해서 몽골과의 외교관계를 도맡고 있던 고종의 아우 회안공 왕정이 산래탑의 명을 받아서 쓴 서찰을 지니고 귀주성에 찾아온 것으로 미뤄봐서 이때쯤에 고려 조정에서는 더 이상 몽골과의 전쟁은 승산이 없다고 보고 화의의 수순을 밟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입니다. 협상이 완전히 끝나야지 내가 성문을 열어주고 산래탑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항복하게 놀아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종의 친서가 와서 협상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열어주라 그게 있든가 아마 두 중의 하나였을 겁니다. 박사는 그 자초적인 건 모르니까 우선은 항정을 한 겁니다. 군대에서 전투가 한 장 진행 중인데 이유가 없는데 성문을 열어줄 장수는 없습니다. 박사 행동은 정상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다만 최후 입장에서 회안공 왕정이 이 정도의 어떤 명백한 강화 휘담의 내용을 가져왔고 또 고종이 그걸 인가했으면 너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추후의 문제인데 거기까지는 아마 박사가 전달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박사는 항복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몽골군의 총사령관인 산래탑이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박사에게 투항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사 열전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산래탑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타일러스나 박사는 성을 고수하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분노가 극에 달한 산래탑은 귀주성 바깥에 진을 치고 있던 몽골군에게 공격명령을 내렸고 다시금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서에는 몽골군이 이번에는 운제를 만들어서 공격했고 박사의 고려군은 대우포로서 맞섰다.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고구려의 연계 소문이 당나라와 맞붙었던 안시성 전투에서도 운제가 등장하는데요. 이 구름 운제에 사다리 제자를 쓰는 이 무기가 어떤 것인지 우선 살펴보기로 할까요? 운제란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공성 무기로서 일종의 사다리다. 높이가 구름에 닿을 만큼 높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운제란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부터 청나라 말기까지 계속 사용됐으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사용한 기록이 보인다. 그 형태는 나무로 틀을 짜고 좌우에 각각 3개씩 도합 6개의 바퀴를 달아 굴리게 돼 있다. 앞쪽에 굵직한 2개의 높은 기둥을 세우고 뒤쪽 바닥에서부터 비스듬하게 계단을 만들어 1단계의 기본 사닥다리를 만들고 그 상층 부분에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2단계의 사닥다리를 만들었다. 평소에는 윗부분에 사다리를 꺾어서 접고 끈으로 묶어두지만 필요할 때에는 이것을 똑바로 세워 성벽에 닿게 하였다. 사다리의 길이는 6m 정도로 길게 느릴 경우 7-9m의 성벽에 닿을 수 있었다. 밑부분에는 4사람 정도의 병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온재를 움직인다. 성을 공격할 때 이것을 타고 오르내리면서 격렬하게 싸움을 벌였다. 바깥쪽에는 적의 화공에 견딜 수 있게 소의 생가죽을 붙이기도 하였다. 쉽게 얘기하자면 땅바닥에서 높은 성 안의 사람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벽 높이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성 안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고가 사다리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군, 적군이 성벽 가까이의 운제를 밀고 와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군 사다리 위로 올라서서 우리를 향해 화를 쏠 모양입니다. 걱정할 곳 없다. 우리는 대우포로 상대해 줄 것이다. 장군, 운제가 자꾸만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다! 병사들은 대우포를 휘둘러라! 장군, 운역 개군의 운제가 우리 대우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우포라는 건 대체 어떤 무기일까요? 충무군 기념관에 가보면 큰 칼이 있습니다. 그걸 대우포라고 하는데 그런 해군들이 외적들 목을 치기 위해서 크게 한 길이만 12m가 넘는 걸 장정 7, 8명이 들고 탁탁 치는 거거든요. 아마 방어용 수성 무기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기억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적게 목을 치는 게 아니라 누상, 누거를 넘어뜨리는 장치가 아니었겠느냐 아마 폭을 맞추면 명중률이 떨어지니까 길지 않습니까? 20m가 넘는 겁니다. 작은 매치. 고려시대의 대우포라는 무기의 유물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2m가 넘는 기억자의 기다란 칼날을 성벽 바깥에다 내놓고 안에서 노를 젓듯이 수십 명의 병사들이 움직여서 휘저으면 적군의 구름 사다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 일종의 방어용 무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톱니처럼 돼 있는 대우포의 갈고리나를 휘저댔으니 감히 몽골군이 성벽 가까이에다 구름 사다리, 즉 운제를 펴서 울릴 엄두를 내지 못했겠지요. 몽골군의 귀주성 함락 작전은 또다시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시기 황족인 회안공 왕정은 국왕인 고종과 권력자 최후를 대신해서 몽골과의 외교 문제를 전담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그가 귀주성의 박서에게 이제 그만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내왔다면 고려 조정과 몽골군 사이에 강화가 이루어졌거나 혹은 조약 체계를 눈앞에 두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강화의 조건은 어떠했을까요? 대왕 폐하 신 조숙창이옵니다. 뭐라? 지금 네놈이 대왕 폐하의 신하라 하였느냐? 몽골군 우두머리 살레탑이 압록강을 건너 함신진에 이르렀을 때 네놈은 함신진의 방수장군으로서 의당 오랑캐들과 맞서 싸워야 했거늘 일찌감치 성문을 열어 투항을 해버리고서 오랑캐 우두머리 앞잡이 노릇을 해오지 않았느냐? 그런 자가 어찌 뻔뻔스럽게도 좌우의 오랑캐들을 거느리고 어전에 나타나서 대왕 폐하의 신하라 자칭하는 것이냐? 그만, 그만하시오. 아마도 몽골군 원수 살레탑의 심부름으로 온 모양인데 어차피 몽골군과 화의를 논하자면 저들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하지 않겠소? 대화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하셨겠지만 개전 초기에 일찌감치 몽골군의 투항에서 그들의 향도 역할을 해온 옛 함신진 방수장군 조숙창이 몽골 사신 아홉 명과 함께 살레탑의 심부름으로 고려 조정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 몽골 원수 살레탑이 우리 고려의 전하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오? 대왕 폐하, 여기 서찰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몽골 측에서 고려와 강화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서찰에 담겨 있는데요.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몽골 측에서 고려 왕에게 보낸 이 서찰의 형식이 좀 애매합니다. 몽골 대조국 황제의 지시로 살레탑을 시켜서 대군을 거느리고 고려에 보냈다. 이런 운운의 표현으로 봐서 황제가 자신을 1인칭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살레탑이 자신을 문장의 주어로 삼고 있지도 않습니다. 강제광 편찬위원은 몽골 황실을 빙자해서 살레탑이 지시에서 작성된 서찰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의 요지를 계속 들어보기로 하죠. 사신이 가거든, 사신에게 순종하여 우리가 요구한 물품을 보내야 할 것이다. 질 좋은 금과 은과 구슬과 주달피와 아람, 그리고 좋은 의복을 보내야 할 것이다. 금과 은 그리고 의복은 그 분량이 많으면 말 2만 필에 실어보내고 적으면 만 필에 실어보내도록 하라. 우리 몽골의 대군이 집을 떠난 지 오래여서 입고 온 의복이 모두 해졌다. 따라서 백만 대군이 입을 의복을 당신이 보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진자나 만 필을 수달피 2만 마리 분과 함께 보내도록 하라. 금과 은과 옷감을 말 수만 필에 가득 실어서 보내라는 것도 좀 황당하지만, 고려에 온 몽골 군사들의 의복이 낡았다면서 백만 대군이 입을 옷을 보내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주색 고급 비단인 진자나 만 필에다, 수달피 2만 벌을 보내라는 등 이 몽골 측의 요구는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몽골의 황제에게 공주, 대왕, 군주 등 고려왕의 자손들 천명을 보낼 것이며, 그 외에 대관의 아들 천명과 딸 천명도 황제에게 보내도록 하라. 당신이 이 일을 빨리 실현되게 하면 당신 내 나라가 곧 평온해질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근심에 쌓여 지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물품이 빨리 오면 군사도 빨리 철수할 것이나, 물품이 더디 오면 군사도 더디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그대 나라의 백성이 적지 않은 물건을 삐앗길 것이니, 그때 가서 당신이 사신을 보내야 하소연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잘 알아서 이행하도록 하라. 말 1만 필 혹은 2만 필에 금은 부하를 가득 실어서 올 것. 두 번째, 큰 말 1만 필, 작은 말 1만 필을 보낼 것. 세 번째, 진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빨간, 진짜 최고급 비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래에서 생산이 되긴 하지만 고래도 수입을 많이 의존해요, 송나라로부터. 진짜 으뜸 비단 중에 붉은 비단인데요. 이거 1만 필을 보낼 것. 몽고 1백만 대군이 입을, 군복을 보낼 것. 좋은 수달피 2만 배를 보낼 것.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플라스알파로 대관집, 고관의 자제. 아들 1천명, 딸 1천명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들어주기 어렵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몽골군이 처음 고려를 침공했을 때, 예전에 저고여라는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귀국하던 중에, 피살된 사건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전쟁의 구실로 삼았었는데, 항복의 조건에 그에 대한 사과나 해명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몽고가 고려 침공한 게 저고여 피살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것부터 사과를 받거나 뭐랬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 목적이 이런 데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거기가 다 전쟁물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몽골군이 고려와 화친을 맺는 그런 화친의 방법으로 일단 침공을 마무리 짓는 것도, 이제 금나라를 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나라 정보를 게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군사가 집중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금나라를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군사물자들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몽골의 주력군은 금나라 정벌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 요구한 이 물품들은 기실, 금나라 정벌에 필요한 전쟁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몽골 측에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원나라 사서인 원사를 보면, 살레탑이 항복하지 않은 주와 군을 공격하고, 한편으로 왕경에 사람을 보내서 그나라 고려 국왕을 부르자, 고려왕은 아우인 회안공 왕정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였다. 그러자 살레탑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몽골군의 요구 조건이 황당무게하지만, 고려에서는 일단 그들의 조건을 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일단 개경을 포위하고 있던 몽골군 원수 당고에게, 뚜껑에 봉황을 새긴 주전자와 술잔 받침 한 벌, 세모시 두 필, 붉은 말 한 필, 금과 은으로 장식한 말 한 장 등의 물품을 선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몽골 사신에게 곡물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종은 장군 조시절을 시켜서 황금 열두근, 모양이 각각 다른 금주전자, 은 스물아홉근, 은병 백렬여섯 개, 금은으로 장식한 허리띠, 명주옷 이천벌, 수달피 일은 다섯 매, 금장식을 한 안장을 갖춘 말 한 필 등을 살레탑에게 주었으며, 또 금 마흔아홉근 다섯 양, 은 삼백마흔 한 근, 천여든 근짜리 은주전자, 은병 백 스무 개, 모시 삼백필, 수달피 백 예순 네매, 비단옷 말 한 장 등의 물품을 그의 처자와 부하 장수, 그리고 관인들 몫으로 주었다. 그리고 조숙창을 대장군으로 임명하여 그들과 동행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고종은 몽골 황제에게 그동안 몽골 측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대가 보낸 조서를 읽고, 마음이 무척 괴롭다. 특히 저고여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웃나라 도적의 소행임을 당신이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저고여가 귀국길에 택한 경로를 보더라도, 이는 증명이 되는 바이다. 또한, 몽골에서 온 사신이 화살을 맞은 사건의 경우, 국경 지대에서 우가하가 몽골의 복장으로 위장하고 여러 번 우리의 변경을 침범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고려가 몽골과의 제1차 전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마무리했는지 그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때의 고려가 몽골군에게 명백하게 항복을 했느냐 하는 대목인데요. 이전에 몽골 측에서 고려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항복하라고 압박한 것을 우리가 귀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한문 원문대로 하자면, 던질 투자에 절할 배자에 투배로 나와 있습니다. 몽골이 고려에 대해서 항복하라는 의미로 투배하라고 했는데요. 고종이 몽골 측에 보낸 편지의 말미에 바로 그 투배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무어라 했는지 살펴볼까요? 그대들이 우리 고려를 향하여 투배하라 하였는데, 투배하는 문제는 예전의 합진과 찰라 등이 왔을 때 이미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고, 근본에 몽골 사신이 온 것을 계기로 하여 종전의 우호관계를 거듭 토의하였으니, 그렇게 해준다면 장차 나의 심력을 기울여서 귀국에 대한 도리를 더욱 잘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동아대 김광철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가춤과 찰라가 왔다고 하는 얘기는 강롱성 전투 때 이미 투배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 고려 쪽 입장에서는 이번 몽골의 전쟁의 마무리를 바로 강롱성 전투 때 몽골과 고려가 협상했던, 이른바 형제 맹약을 맺었던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항복이 아니라 일정하게 화칭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고려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고려에 대해서 항복을 하라고 다그치는 몽골에 대해서 고려의 고종은 새삼스럽게 또 무슨 항복을 하라는 것이냐? 옛날 강롱성에서 너희 몽골과 우리 고려가 힘을 합하여 거란을 물리칠 때 양국 간에 형제 맹약을 맺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 맺었던 형제 맹약을 잘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꾸를 한 셈이죠. 그렇다면 조정에서야 몽골과 화의를 하든 항복을 하든 아랑곳 없이 결사항전을 이어오고 있던 박서 장군의 귀주성은 어찌 됐을까요? 고종 19년 정월에 조정에서는 후군 지병마사 최임수와 감찰어사 민희를 귀주성에 보냈다. 민희가 몽골 사람들과 함께 귀주성에 이르러 장군 박서에게 말하였다. 장군 박서는 들으라! 국가에서는 이미 대황폐하의 아우이신 회양궁 왕정을 몽골 측에 보내서 몽골 군사와 강화를 맺고 고려의 삼군이 모두 항복하였다. 그러니 이제 그대도 싸움을 파하고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타이르기를 네대 차례나 하였는데도 장군 박서는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자 감찰어사 민희는 분을 참지 못하여 나라에서 항복을 명하는데도 끝내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칼로 내 목을 찔러서 죽어버릴 것이다!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신의 목을 찌르려 하자 최임수가 다시 장군 박서에게 탈렀고 그제서야 박서는 나라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마지못해 항복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귀주성의 전설적인 항전이 막을 내린 것입니다. 이 귀주성이 항복한 뒤에 몽골군 중에서 70세에 가까운 늙은 장수한 사람은 귀주성의 보로와 병장기들을 두루 살펴보고는 이렇게 탄식을 한 것으로 고려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무 살 때부터 종군을 하여 여기저기 천하의 요새들을 다니면서 무수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이곳 귀주성처럼 오랫동안 공격을 당하면서도 끝내 항복하지 않고 항전을 한 경우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이 성을 고수한 여러 장수들은 후일에 반드시 대장이나 재상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는 인재들이다. 협상과 화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한 정치적인 그런 결단이 이런 지역 차원에서 전쟁을 통한 외적의 방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다. 그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박사와 같은 경우는 항복을 권유해왔을 때 일정 기간을 거부를 하고 계속 항전을 강조를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의도를 계속해서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쟁을 통한 지역 방어라고 하는 것이 고려가 몽골과의 광화를 맺음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했으나 몽골군으로서는 5개월 동안이나 끈질기게 항전을 계속했던 귀주성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 박사에게 어떻게든 분풀이를 하고 싶었겠죠. 몽골군은 박사가 귀주했을 때 성을 굳게 지키고 항복하지 않았다 하여 박사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최우가 박사에게 말했다. 나는 그대가 국가에 바친 충절이 비할 바 없이 위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몽골 사람들의 말 또한 무시할 수 없으니 그대가 잘 생각하여 처신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박사는 고향인 죽주로 떠났다. 박사의 고향 죽주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에 해당합니다. 공주대 윤형혁 교수는 고려 몽골 전쟁사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동문선을 보면 박문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 그 박문성이 바로 박사와 동일인물로 판단된다. 그는 귀주전투 이후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죽주에서 머물다가 이후 재발탁되어 중서시랑평장사, 상서우복야 등을 거쳐 문화평장사의 벼슬을 지냈다. 몽골군이 남하해 개경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부대에서 갈라져나온 별동대가 남쪽으로 진격해서 경기도 광주와 충청도의 충주 그리고 청주를 약탈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그 중에 충주에서의 전투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해 기소를 하고 있는데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하고 그 일부가 이곳 충주를 향해서 쳐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했으면 좋을지... 우리는 몽골군과 맞서 싸울 별초군을 조직할 것이다. 양반들은 양반 별초군을 조직할 것이고 너희들 노비들하고 잡녀들은 별도로 노군 잡녀 별초군을 조직해서 몽골군과 싸울 것이니 모두 병장기를 지참하고 전투 대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무엇을 하느냐? 무기고에 가서 병장기를 꺼내오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충주 관하에서는 몽골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양반 별초군과 노군 잡녀 별초군이 조직됩니다. 노비가 공노비, 산호비가 있지만 아마 관청에서 부리고 있었던 공노비들로 구성된 부대라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천민들의 항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천민항쟁할 때도 보면 만적인 안에서 보듯이 산호비가 항쟁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전주 쪽에서는 보면 공노비들도 항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노비가 항쟁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당시에 노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조직을 갖추고 몽골 침대에 대응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김광철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청의 노비들로 구성된 군사가 노군이란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잡녀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김광철 동아대 교수와 강재광 한국학중앙연구원 편찬위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잡녀는 천민은 아닙니다. 신분이 천민은 아닌데 관청에서 기술직, 자벽에 종사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그리고 또 관료들 가운데 지위에 따라서 보면 시종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시종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걸 잡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명칭 같은 걸 보면 주선이라든지 막사라든지 소유, 문복, 전리 이런 호칭들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런 잡류층도 대몽항전에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잡류라고 해가지고 반역자 집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혹은 향리 중에서 능력 없는 분들 아직 향리 중에서도 향직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능력 없고 유야무야끼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잡류라고 해가지고 관리의 말단직을 줍니다. 남반직을 줘요. 말단직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잡직 또는 잡류라고 그럽니다. 반역자는 높은 고관의 자손들도, 능력 있는 자손들도 한참께나 알고 그럴 읊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반역자 후회로서 쓸 수가 있잖아요. 대장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반역자 후회로서 다 쓰는 게. 하여튼 그 잡류가 있고 또 노군이라고 해가지고 관노들이 있어요. 관청에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잡류는 고려시대 각 환하의 말단 아전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일정한 사로, 즉 벼슬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 사로가 바로 잡노였다. 이들은 어디에 배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관속잡노직과 관급잡노직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잡노는 관속잡노직이었으며 여러 관서에 예속되어 있었다. 관급잡노직은 관리들의 품계에 고하에 따라 개인에게 나누어 공급되었고 사령이나 호종의 임무를 맡았다. 관속잡노직의 임무는 보다 다양하여서 사령의 일을 비롯하여 현관보조, 식찬, 재봉, 의료, 진설, 수문 등의 업무를 이행하였다. 어쨌든 이러한 말단 아전인 잡류와 관청의 노비들이 한데 섞여서 몽골군과 싸우기 위해서 노군 잡류 별초군을 조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반들로 구성된 양반 별초군은 몽골군이 진격해오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애당초에는 잡류 노군 별초군도 양반인 유홍익이 지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마저도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양반이라는 작자들은 모두 겁을 집어먹고 꽁무리를 빼버렸다. 우리 노군 잡류 별초군은 또또또 뭉쳐서 몽골군을 무찌르도록 하자. 자, 나가자! 자, 나가자! 충주의 노군 잡류 별초군은 몽골군에게 밀려서 일부 약탈을 당하기도 했으나 결국 몽골군을 물리치는 공을 세웁니다. 이들이 몽골군을 무찌른 데에는 인근 사찰의 승려들로 구성된 승군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관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관리들은 도망을 쳐버리고 노비나 하급직인 잡류들이 주축이 돼서 항전을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몽골침입기, 여몽전쟁에서 고려의 주체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아니냐, 민중이 주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하층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항전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지역이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이 보호 차원에서 큰 어떤 민족적 장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자기 지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적극 항전에 임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주에서 노군잡류별초군이 대몽항전에서 공을 세웠다는 소식은 최고 권력자인 최후의 귀에까지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공노비들과 잡류가 별초군을 조직해서 몽골군을 물리쳤다고 했는가. 기특한 일이로구나. 충주에 연락하여 공을 세운 노군잡류별초군의 대표와 승군대표를 조정으로 올라오라 이르라.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정작 몽골군이 물러가고 난 뒤에 충주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집니다. 우본이라는 충주성이 안에 있는 승려가 있습니다. 그분이 승군의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본이라는 승군대장하고 노군 별초의 대장인 지광순한 분이 몽골군을 몰아낸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개경까지 옵니다. 표창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경까지 와가지고 돌아가니까 도망갔던 양반들이 돌아와가지고는 자기들 물건이 없어진 거야. 노군대에게 두 집을 씌운 겁니다.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고려의 국가에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법에 의해가지고. 노군들이 반란을 느낍니다. 폭동을 느껴요. 국가가 그걸 진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몽골군이 물러가자 도망갔던 양반들이 충주 관하로 돌아왔다. 우종조 등은 관하와 사가에 있는 은그릇들을 점검하였는데 아니 은그릇 숫자가 비지 않느냐 어찌된 일이냐 나리 부족한 은그릇은 몽골군이 약탈해 간 것입니다. 뭐라 너희 노비놈들이 은그릇을 빼돌리고서 몽골군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걸 모를 줄 아느냐 노군의 우두머리를 잡아오느라 은그릇을 내놓지 않으면 그자의 목숨부터 끊어놓을 것이야 자 이렇게 되니 노비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죠. 그들이 노군의 괴수를 죽이려 하자 노군들이 미리 알고 사로 모의를 하였다. 몽골 군사가 몰려오자 성을 내버리고 꽁무니를 빼버린 양반놈들이 뒤늦게 나타나서는 몽골군이 약탈해 간 것까지 우리에게 뒤를 지짐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 우리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양반 주모자들부터 찾아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목을 베어버리자. 자 가자 노비들은 주모자의 집을 찾아가서 불을 지르고 지역의 토우들로서 평소에 원망을 산 자들을 모두 찾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 이 폭동은 그 기세가 대단해서 조정에서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는 등 한동안 진통을 겪게 됩니다. 고려와 몽골 간의 제1차 전쟁 진행 과정을 소개하면서 장군 박서의 귀주성 전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에 간략하게 올라 있어서 그렇지 귀주성 전투의 박서 장군 못지않게 굽힐 줄 모르는 항전을 편 장수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주성 전투의 최춘명이 그 사람이죠. 참고로 자주성은 오늘날의 평안남도 순천군 풍산면 성중동에 있었던 성입니다. 몽골군이 침입하여 성을 포위하자 자주부사 최춘명이 관속과 인민들을 인솔하고 성을 고수하여 항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고려와 강화조약을 체결했던 몽골군 원수 살레탑이 고려 조정을 힐책했고 조정에서는 내 신앙 중 송국첨을 자주성으로 보냅니다. 조정에서 또 항복하라고 사람을 보내왔단 말이냐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으니 아무도 성안으로 들이지 말도록 하라 최춘명이 성문을 닫고 상대도 해주지 않자 송국첨은 욕설을 마구 퍼부어댔다. 살레탑은 회안공 왕정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정령 고려가 우리 몽골군과 화의를 맺을 의사가 있는가 자주성이 투항을 하지 않고 버티는데 무슨 강화가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자 조정에서는 최후의 신복인 대집성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최춘명은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구건진주 대집성이다. 이미 우리 고려의 삼군은 조정의 결정에 따라 몽골에 항복을 하였으니 장군 최춘명도 속히 나와서 투항을 하라. 조정에서 정식으로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믿고 항복을 하란 말인가? 우리 고려의 삼군이 이미 항복을 하였다고 회안공이 전하지 않았는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안공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몽골관리가 대집성을 다시 질책하면서 대집성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항복을 받아내라고 하였다. 대집성이 들어가려 하자 최춘명이 군사를 시켜 활을 쏘았으므로 모두 놀라서 도망하였다. 대집성이 최춘명에게 한바탕 모욕을 당한 셈이죠. 물론 결국 자주성도 항복을 하게 되는데 대집성은 낭심을 품고 제초 회의에서 최춘명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상을 비롯한 고관들은 처벌을 하더라도 가벼운 벼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대집성이 최후를 찾아갑니다. 최궁, 최춘명이란 자가 명을 거역하고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군이 크게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장차 큰 화가 미칠 것이니 최춘명을 죽여서 그의 몽을 몽골에 보내야 합니다. 지금 제상들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최공께서 독단으로 결정하셔서 최춘명에 몽을 빼십시오. 이렇게 되자 제상들도 유승단 한 사람만 빼고는 모두들 부득이 최춘명을 죽이자는 데 동의합니다. 최우는 4시 200전을 석영으로 파견해서 최춘명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군에게 끝까지 항전했던 최춘명은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에 남아있던 몽골 관원이었습니다. 그 몽골 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가 자주성을 끝내 고수하고 항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 몽골군이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춘명이라는 이 장수는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충신이 아닌가? 이미 두 나라 간의 강화를 약속하지 않았는가? 우리 몽골에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주성을 끝까지 고수한 충신을 오히려 고려에서 죽이자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인가? 우선 몽골의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었지 않았느냐? 몽골을 의식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대집성의 발언 속에 그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몽골이 화를 내고 가버렸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문책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몽골가 직접 그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씨 정권이 그걸 미리 감파하고 화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권 안보적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광철 교수는 최씨 정권이 몽골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다 보니 훈장을 줘도 모자랄 최춘명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열전편 최춘명전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춘명은 문원공 최충의 후손이다. 상품이 너그럽고 온화하며 절조가 있었다. 최춘명은 대표적인 문신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대몽항전에서 영웅적인 전공을 세웠으니 장차 조정에서 그의 발언권이 강해져서 독자적인 세력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죠. 따라서 권력자 최우가 견제 차원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고종 19년, 서기도는 1232년 초에 고려와 몽골 간의 제1차 전쟁이 종료됩니다. 정월에 몽골 군사가 철군하였다. 조정에서는 경성의 계엄을 해제했다. 2월에 3군이 환군하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몽골군이 고려에서 철군했다는 날짜는 고종 19년 1월 11일입니다. 강재광 편찬위원은 몽골군이 일시의 압록강을 건너 돌아간 것이 아니고 부대별로 그 시기를 달리해서 철군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월 11일 날 철군한 것은 살레탑의 본진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강화 회담이 됐는지는 사소에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지만 살레탑은 적어도 회원군 왕정으로부터 몽골군 제1군은 철수를 한다. 그 조건은 너네가 내가 이야기했던 아까 그 다섯 조목의 조공을 그 막대한 공물을 바치는 거다. 그리고 처녀총각 1천명 그것도 다 대관집 자료로만 대관집 자료로만 바치는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회원군 왕정이 구강 고정 또는 최후를 대신해서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1월 11일 날 살레탑을 호송을 합니다. 회원군 왕정 의주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압록강 건너는 뒷모스까지 봅니다. 그래가지고 1군을 보내고 2군도 아마 뒤따라 갔겠죠. 문제는 3군 얘네들인데 아직도 이제 충주지역이나 횡행하고 약탈하고 있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몽골군은 고려로부터 대책 없이 그냥 물러간 게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거란 출신의 도단이라는 사람을 고려 조정에 남겨놓고 가는데요. 아마 감독관 비슷한 역할을 맡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도단이란 자의 행태가 가관이었습니다. 고려사 절에 올라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별궁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했는데 도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도통 고려국사로 파견되어 여기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도 궁궐 안에서 거쳐야겠다.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는 난처하게 생각하여 그가 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화문을 닫아 걸고 우승선 유경현에게 명하여 그를 타일러 말리게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로하기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왕과 나란히 앉으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도단은 자신에 대한 접대를 잘 못한다면서 낭종 민회적을 장살해 버립니다. 즉 자신에 대한 접대를 담당하는 관원을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으로 보면 성질이 매우 간특해서 몽고군을 강동성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자기 군대를 전멸시키게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단이 이러한 행위가 물론 이와 같은 게 도단 자신의 어떤 성품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나친 면이 그러나 이것은 화친이 맺어진 이후에 몽고가 고려를 바라보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도단 자신은 몽고에서 파견된 고려의 감독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94편 몽골군 퇴각 그 불안한 종전 이상락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